안녕하세요 아라미에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짠! 클리어 갑옷이 하이힐이에요 이 제품의 경우 굽은 15cm 갑옷이가 있기 때문에 발 아프지 않게 편하게 신어보실 수 있는 구두에요 제가 먼저 한번 신어볼게요 제가 한번 신어봤어요 저는 평소 25에서 30 사이즈 정도의 신발을 신고 있고 지금 이 제품은 25 사이즈 제품이에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을 이용합니다 제일 좋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자세히 한번에 잠시 면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제품은 다시 쪼금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실제로 머슬대회 나가시는 여성분들이 이런 구두를 많이 신는다고 해요. 저도 폴댄스를 하느라 이런 류의 구두를 많이 신어봤는데 이거는 굽도 적당하고 힐도 적당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편하게 신을 수 있었던 장점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자 이렇게 가보실을 리뷰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따로 사야 되나? 막 그랬어. 이게 컬러도 흰색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여름에 여기도 또 투명해서 시원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든 구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